오늘은 여러분께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남성분이 말하는 잔혹한 현실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끄집어내는 팩폭 한번 보고 가시죠. 30대 여자들이 하는 보통의 연애를 msg 빼고 다 알려주겠다라는 광호한 제목의 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30대 여성은 이러고 있을 거고 30대 여자들은 순수한 연애가 완전 불가능한 수준임. 이미 몸과 마음이 닳고 닳아서 오로지 내 이득만을 위한 연애를 이때 시작하는 거고 최종결전을 앞둔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연애를 시작한다 치자 그러면 이 30대 여자는 오로지 재산과 결혼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관심만 가득하고 외모는 그다지 보지 않음. 30대 여자는 너무나도 급해서 만나는 남자가 결혼 생각 없거나 시간이 걸리겠다 싶으면 동시에 몰래 선보고 매주말마다 소개팅해 이거 리얼임. 20대 때는 오히려 잘 주고 그랬는데 30대에는 싸 보이지 않기 위해 결혼 생각해서 일부러 잘 안 주고 그러는 코미디까지 펼쳐짐. 친구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당연하게도 오로지 남자랑 연애 이야기 뿐이고 이 남자는 결혼 생각이 별로인 것 같다. 이 남자는 돈이 별로 없다. 이 남자는 마마보이 같다. 이 남자는 시댁이 지읍 같을 것 같다라는 뒷담화만 하기 시작해. 그리고 재산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집 있다 하면 시세 알아보고 등기 떼서 소유주까지 확인함. 남친부터 시댁 재산까지 전방위 스캔을 당연하게 일삼고 30대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건 이런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거임. 그와 동시에 인스타에 동창회 각종 모임 꽃만들기 필라테스 무용 이런 여성스러운 취미 배우고 요리사진 찍어 올리고 주접떠는데 더러는 순간 이미 수류탄 안전핀 뽑았다는 신호인 거야. 그렇게 한 5명 8명 남자 관리하다가 한 놈이 설거지 당첨되면 그놈은 온갖 비웃음 뒤로 한 채 결혼하고 평생을 퐁퐁질 당하는 거임. 이라고 말하는 현대자동차 다니는 남성의 이야기를 보시죠. 여러분은 이 내용이 너무 냉소적으로 바라본 시선이라 생각하시나요? 30대 여성과도 진정 순수한 결혼과 연애가 가능하다 보시나요? 2024년 6월 29일 최근 작성되어서 퐁퐁남을 고르는 여성이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이고 소개팅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결혼 어떡하지? 37전에는 결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소개받아서 2명 소개받았거든. 둘 다 뭐 나보다 돈 잘 벌고 착하고 여자 잘 맞춰주는데 작년에 만났던 구남친이 자꾸 생각나. 그 남자는 내가 진짜 좋아했어서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 나 좋다는 사람 2명이나 생겼는데도 오히려 구남친 생각나고 미치겠다. 라는 이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만난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어장관리 남자 2명을 만나는 저 여자가 순수해 보이시나요? 현대자동차 다니는 남성이 말한 저 내용은 여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20대의 장기연애 후 결혼한 여자 보면 부럽다. 난 만약 결혼한다 쳐도 30대라서 1년 2년 대충 조건보고 맞춰서 결혼할 건데 말이야 크크. 장기연애 커플은 리얼 서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결혼하는 거라 뭔가 부러워. 라는 식으로 그냥 화끈하게 여성들도 30대의 결혼은 조건보고 하는 거라 인정하지 않습니까? 20대에는 남자 많이 만나는 게 장땡이라 생각했다며 20대의 촛불을 다 태우고 나서 30대에 후회하는 여자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남성이 말하는 어투가 조금 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진실이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여러분은 조건으로 보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여자와 결혼해주세요. 조건을 바라보고 결혼한 여자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돈을 못 벌게 되거나 조건이 나빠지면 여러분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갈아탈 겁니다. 어리다고 꼭 진실된 사랑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30대 와인녀를 만나는 것보다 확률이 높을 테니 부디 어린 여성과 결혼하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 타버려서 얼마 남지 않은 초를 구매하지 마세요.